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우성 유전자 형질이, 동생은 열성 유전자 형질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하나씩 받았는지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성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 열성 유전자는 어딘가 부족한 유전자라고 막연히 오해를 합니다. 그럼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의 진짜 의미를 알아볼까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는 19세기 생물학자인 멘데리 완두콩 실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란색, 초록색 완두콩을 따로 키워 몇 세대 후 노란 완두콩에서는 노란 완두콩만, 초록 완두콩에서는 초록 완두콩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순종 노란콩 종자와 순종 초록콩 종자를 교배시켜 본 결과 잡종 1세대에서는 노란색과 초록색의 중간색이 아닌 오로지 노란콩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1세대 잡종콩들끼리 자가수분을 시켜보니 2세대 잡종콩에서는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이 3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멘델은 노란색과 같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형제를 우성, 초록색처럼 비주도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형제를 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동양권에서 한자로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우리는 한자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 우성은 뛰어난 성질, 열성은 못난 성질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성과 열성은 유전자를 이루는 하나의 짝꿍이지 우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